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추리국기 17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추리국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수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미시라 하고 다함께 일도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맨 얼마 전에 우리 중동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불가리아에서 있었는데 그때 장노님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는 아니시지만 그 수련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재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장노님이셨어요 건설 현장에 파견되셨다가 그 중동에 남으셔서 거의 3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사시는 우리 교민이신데 그런데 저를 꼭 만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장노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장노님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드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읽고 그렇구나 나도 하루에 세 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도무지 세 번 기도하는 것으로는 마음이 차질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 시간씩 시간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는데 그 장노님은 한 시간씩 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알람을 한 시간마다 울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즉시 기도 자리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좀 별로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아내 권사님조차도 너무 별나다고 당신 너무 지나치다고 이상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와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정상이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너무 너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꼭 저에게 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부탁을 하고 싶어서 저를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따금 저에게 이런 해외 집회를 가거나 또는 어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세계 곳곳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로 사는 분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중동 성교사 수련회 가서 참 귀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을 이길 힘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도 하는 거하고 기도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기도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네들 중에 대부분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기도는 기도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설프게 기도하는 데서 기도로 사는 자로 바꿔지자고 우리가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기도를 적당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중에 일본에 대한 중보기도를 했는데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제 점령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죠 정말 일본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진심으로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도 마음이 풀릴 수 있을 텐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너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 전적으로 일본의 잘못이죠 그런데 일본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나약해져 버린 그때 당시에 왕을 비롯한 그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강도가 들었을 때 강도도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둔 것 그것도 절대로 우리가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역사에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마귀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아주 무섭게 핍박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그렇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넘어뜨릴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우리라 우리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가 기도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마귀에게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기쁨이라고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인 줄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잘 안 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참 아주 간교하고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뒤에 항상 대열을 보면 약하고 또 병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열 뒤에 이렇게 빠지죠 그들을 뒤에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후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고 여수와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 산 아래 벌어지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는 여수와 군대가 이겼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오합지졸이죠 무기라도 제대로 변변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말렉 정의 군인들을 여수와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팔이 아파서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수와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 완전히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그리고 양옆에서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여수와의 군대가 이긴 사건이 바로 이 추리우키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특별히 계획하셨어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어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 이름이 여와 니씨 여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게 기도에 대해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도대체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시의 기도와 여수와 군대의 전쟁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신 걸까요?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고 기도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배운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진다는 것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이기고 지는 것과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이기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까지 남자들은 다 죽어요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요 그 나라와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이런 상황이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팔이 아프다고 이렇게 내려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살고 죽는 문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들고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날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하면서 기도는 여와의 깃발이란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데 여와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도대체 이길 수 있겠어요 여와의 군대를 그런데 그 여와의 깃발이 내려와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식이 없어진 거죠 그건 우리가 마귀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계속되는 것은 여와의 깃발이 올라있다는 뜻이고 피곤해서든 바쁘든지 또는 기도를 잘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실이 있겠지만 하여튼 기도가 없으면 여와의 깃발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하루에 한 시간 기도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 정말 이제 곧 죽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심각함을 알아야 비로소 이 여와 니씨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여건이다 뭐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거고 기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아말렉이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은 지상에서 다 소멸해버렸어요 14절에 보면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전쟁에서 아말렉이 지고 아말렉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졌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교훈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면서 계속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기도였어요 벌써 몇 년째입니다 기도를 해라 기도를 더 강하게 하라 성도들을 교인들을 계속 기도로 일으키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매일 합심 기도도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오늘 이렇게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성에 안 차시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 정도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살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이런 정도로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힘들다는 거죠 기도가 힘들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 한 시간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는 더 힘듭니다 마귀는 하여튼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졸리게도 만들고 또 시간도 없게도 만들고 기도에 대한 좌절감에 또는 낙심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지금 여수와 군대가 아말렉에게 완전히 밀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힘들다 팔이 아프다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닌 거죠 우리도 꼭 그렇게 명심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나 기도 못하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기도를 못하면 그냥 죽는 거다 완전히 끝이다 나는 내 인생은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모세의 팔이 아플 정도로 기도는 힘들었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끝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그 오합지졸이었던 여수와의 군대가 아말렉을 다 진밀한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아주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겼다면 우리가 강하니까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꼭 이와 같이 하십니다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는 반드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여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와 니시 아말렉과 그때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웠게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너희들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아가 아수로 왕이 쳐들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할 수 없이 모멸감이 드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들고 히스기아가 정말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했지만 싸울 힘이 없어요 그 아수로의 대군을 맞서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히스기아가 여와의 성전에 그날 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기도합니다 열한기하 19장 14제를 보면 히스기아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전쟁 상황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을 히스기아가 그렇게 꼴딱 셀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한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히스기아가 기도한 바로 그 밤입니다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에 진해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밤에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로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철야 기도 끝나고 나가보니까 그냥 시체만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 힘들어요 히스기아가 그날 밤에 기도할 때 그 히스기아에게 뭐 즐거운 일이 있어요 철야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처질에서 철야 기도하는 분들 심정을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힘들죠 그런데 히스기아가 하나 잘한 것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그 편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기도의 기쁨이 경험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와 군대가 이겼다 그걸 그들이 알고 난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부터 했겠어요? 기도대부터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교훈해 주신 거니까 며칠 전에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정말 그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신다는 그 기도 간증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는 좀 민망한 것도 있어서 제가 인용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인 권사님 예쁜 것도 다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근데 참 인상 깊은 간증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셋이래요 아들 셋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죠 아들 셋을 기른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한 번도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안 했고 큰소리 치지도 않고 무슨 뭐 때리지도 않고 뭐 신앙생활 잘하라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냥 그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 아이들의 걸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전혀 스트레스 가정에서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전혀 없도록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잘 됐을까요 무섭게 기도했대요 아이들 한마디도 강제적으로 뭘 하라 말라 안 하고 야단치고 때리지 않고 잔소리하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세 아들을 하나님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는 무조건 품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세 아들이 다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장노님은 경제적으로 뭘 그렇게 넉넉하신 분은 아니신데도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의 문도 막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기도를 어설프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자책이 듭니다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주 밀러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정말 확신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그냥 정말 순진하게 믿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조주 밀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러 가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러 그러면 하나님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고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조주 밀러가 마음이 결심하기를 기도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후원을 다 거절했어요 누구에게도 부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나가지 기도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어린아이 같이 단순히 믿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분명한 분별이 안 될까 봐 사람에게는 일절 부탁을 안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우리 고하들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만 했는데 이런 형태의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예요 기도 못하면 다 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다 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인 거죠 물론 조지 밀러도 처음부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기도에 대한 믿음의 다름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도울 어떤 도움도 없이 아주 정말 굶을 직전까지 이렇게 몰려갈 때는 하나님이 진짜 기도만 해서 응답해 주시는 건가 하는 회의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조지 밀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조지 밀러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구하기만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먹이고 살리신 고아들을 돌봐도 엄청난 고아들을 돌봤어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회 문도 열고 성경책도 보내고 수많은 교회들도 세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은 조지 밀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했던 그 방식 우리가 조지 밀러처럼 그렇게 기도 꼭 해야 된다고만 그 방법밖에 없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 안 하면 그냥 죽는다 기도하면 살고 하는 것만큼은 명확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해 4월 24일자 일기입니다 우리는 볼턴에서 뉴엘 헤이까지 8마일 말을 달려갔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옆머리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이렇게 설교가 계속되면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해가 조금 후에 구름으로 가려지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확신한다 그 다음 날 4월 25일 금요일 나는 10시경에 터드몰탱 근처에서 설교하였다 사람들은 산등성이에 줄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외모로 보아서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촌농이 녹아 내리는 것 같이 부드러웠다 햇턴스토홀에 가서 나는 오후 3시에 산등성이에서 설교하였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가 멈춰주기를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기록이 조지 밀러나 웨슬레 목사님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록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남의 일기 인용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 일기 찾아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수도 없는 간증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로 살아봐야 되겠다 기도도 하는사가 아니고 기도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결심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그런 기도의 체험도 없고 또 그렇게 기도할 자신도 없고 그런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도 내게 없는데 이게 뭐 죽고 살고 결단만 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고 죽는 기도인데 나는 너무 기도가 초라해요 기도의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할 자들을 붙여준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지금 현재 한 2천 명 가까이가 이렇게 모여 계신데 이렇게 한 2천 명이 모인 자리하고 한 200명이 모인 자리하고 20명이 모인 자리하고 기도의 힘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고 깊은 기도로 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면 땡 하고 집에 가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인데 설교만 들으려고 오신 분들은 처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도로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내일 매일 합심 기도자 연합기도회 그때 또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역사가 또 다릅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이 모여도 믿음으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지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연합기도회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 연합기도회의 전체의 영적인 역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백화점 갈 때는 벌떡 일어나서 가고 세일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선순위를 내고 드라마 하는 시간만큼은 꼭 지켜서 보고 그런데 연합기도회는 안 왔다 하나님이 다 이름 적어 놓으세요 가야 될 때가 따로 있지 바빠도 가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데를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론과 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끝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옆에 있는 속회원도 선교회원도 여러분 이웃에 사는 사람도 가족도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쉬면 죽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쉬면 안 돼 마치 호흡인 것처럼 호흡이 중단되면 죽은 거죠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모인 이유가 그 까닭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뭐죠? 서로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손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쓸데없는 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혼돈 상태에 빠지면 안 되니까 시험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면 안 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거기서부터 오니까 우리가 손에 손을 잡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낱말하고 갈라지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힘을 지켜내야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교회의 역사는 힘이 커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가지고 우리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걸 가지고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매일 합심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꼭 분명히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서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기도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기도의 믿음이 약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와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들려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첫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처형하려고 했는데 헤롯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헤롯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네 명씩 한 조로 네 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문에 일성문, 이성문 파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 이 군인 둘을 집어넣어서 베드로 손과 발에 그 쇠 착고를 같이 그 군사가 같이 차고 누가 와서 베드로를 빼내가지 못하도록 내일 처형할 때까지 베드로를 꼭 지키도록 그렇게 감옥에서 붙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하면 정말 지나칠 정도인데 헤롯은 뭔가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은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양옆에 군사가 둘이 잠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발에 착고가 다 풀려서 천사가 나오라고 처음에는 환상인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현실이죠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서 성문 바깥까지 나왔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거나 붙잡지를 않았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계집종 하나가 문 밖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한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에게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저 바깥에 와있던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와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귀신을 본 모양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아니 도대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믿음이 없어도 풀려날 거라는 믿음은 안 생겨요 베드로가 풀려날 거다 좀 전에 야고보가 죽었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사뭄한 경비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겠어요?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만큼은 분명하게 그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풀려날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믿음은 안 생기고 확신도 안 들고 그런 기도의 체험도 없고 내 주변에는 함께 기도해 줄 사람도 너무나 적고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면 기도할 믿음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드메오가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을 거라고 믿어지겠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내가 눈이 뜨여질 거라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는 소리소리 질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 하나만큼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막 소리소리 질러 부른 거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지요 자기가 눈을 뜰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해도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소경 바드메오가 쬐어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누가 보건 8장에 열두의 혈루병 핥던 여인이 병나올 소망 다 사라졌어요 의사들 찾아가고 아무리 해도 돈만 다 탕진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감히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옷자락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댄 거 그러니까 이 혈루병 핥던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이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감히 고쳐달라고까지도 못하겠고 그냥 옷자락만 내가 만지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 보건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세요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사람 수로본에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아주 모질게 대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에게는 참 너무나 모멸감이 들만한 말씀인데도 이 여인은 그 말씀 앞에서 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수로본에게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억지로 믿으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기도를 내가 드릴 수는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라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 서울에 오는 큰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딱 하루 변했어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그날 잘했대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옛날로 돌아갔던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목사님 정말 딱 하루 변했어요 그 책 읽고 그러니 여러분 깨달았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삶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금 전하는 설교자인 저 자신도 설교를 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내게 계속 없다면 알고도 그대로 못 살아요 깨닫기는 했는데 사라지지는 않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경험이 안 돼요 기도를 적당하게 하면 더 혼란에 빠져요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실제로 살아내지지는 못하고 들은 것은 많은데 실제로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사니까 더 신앙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시간 기도 거의 한 열 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결심도 무너지고 이제는 한 시간 기도 운동 해봐도 별로 마음이 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분들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있는 사람과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무너질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이 붙잡아 주도록 하여튼 속해는 그래서 있는 거고 선교에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있는 교우들 다 같이 기도 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부 사이에 이보다 놀라운 기도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부 싸움은 하지 마요 부부 싸움 하면 기도가 가정스럽게 보인 거예요 자기도 가정스럽게 보여요 부부 싸움하고 또 기도하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서로가 가정스럽게 느끼니까 그냥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부부가 기도를 탁 중단해요 새벽기도 같이 나오다가 부부 싸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에 힘이 없어요 나는 확신도 없어요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하나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 만약에 기도가 힘들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기도가 잘 안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든지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안되는구나 나는 기도 못해 이러면 정말 바보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되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 모양이구나 와 정말 정말 엄청 이렇게 기도가 안되본 적이 없어 이건 정말 엄청난 일 내 인생에 최대의 역사가 일어날 모양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정말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낙심자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예수님 목마릅니다 정말 목말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여 기름 부우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여 기름 부우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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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갈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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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 있어도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와의 깃발이 내려오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 있어도 여와의 깃발이 내려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오 그 깃발을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삶에서 기도의 깃발이 내려오는 일이 영원히 주의 깃발이 내려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자 결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 자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의 오직 주님의 주님의 기도를 포기하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도 그건 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의 의미로 주님 England에 영원히 샤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결코 기도의 기법이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놓는 것 하라도 기도 방식을 주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지의 기도의 대를 포기하지 않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다시까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끝까지 원시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교육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다 기도하는 자로 연합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기도에 놀라운 연합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 무너지고 쓰러질 때 붙잡아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도로 붙들어주는 이가 있게 해주옵소서 가족이 그리 되게 하소서 우리 교인들이 그리 되게 하소서 직장 동료들조차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지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자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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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할 자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자를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재 하나님의 손재 하나님 우리의 위험 하나님 우리의 가족 직장 동료들조차 하나님 기도할 자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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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손으로 기도를 기원하고 하나님 손으로 기도를 겸기하고 하나님 기도를 깔아 먹는 일을 기도를 시험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일을 다가가 고쳐서 하나님 기도를 깔아 먹는 일 하나님 기도군이 맡기는 일 하나님 오 하나님 무슨 일이죠 하나님 빌려진 일을 하자 그리스도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주의 주의 하나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미소 아론가 우를 일으켜 주시고 모세와 아론가 우를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독학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적이라는 기도를 하나님 성적이라는 기도를 위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복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복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복귀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귀할 수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통역자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속해가, 교회가, 지역이, 교구가, 한국교회가 온 열방의 세계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연합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마지막 합심 기도하고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라 더 뜨겁게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주님께 약속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기 위하여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마귀의 어떤 시험도 용납하지 않게 마귀의 어떤 미혹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오직 정결하며 오직 사람으로만 살며 오직 감사하며 오직 찬송하며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지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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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이 밤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가져가라 괜찮다 그러나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약속하시는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함께 하신 기도의 기도의 영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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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주님이 일으키실 그 기도 주님이 부어주실 그 기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놀랍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동행의 그 확신 동행의 그 놀라운 하신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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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임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놀라우신 주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께 기도로 오직 주님께 찬성으로 주 앞에 주 앞에 주 앞에 예수님 오셨소 오직 주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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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